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새로운 또 강의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네. 지난 시간까지는 가족법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결혼생활을 영유하는데 가족생활을 영유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혼인과 혼인의 해소 즉 이혼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번 시간에는 또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거의 텍사스에 사시는 분들 특히 달라서에 사신 분들은 대중교통이 한국보다는 조금 덜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자가용을 이렇게 운전하셔야 되는데 승용차를 운전하셔야 되는데 이 승용차가 나에게 어떤 때로는 이로움을 주지만 때로는 문명의 이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게 흉기로 돌변할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그래서 이 승용차 운전과 관련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법률 문제점들을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분들은 여기 달라서 지역에서는 자동차가 발이다. 자동차 없으면 못 다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는데. 당연한 이야기죠. 그만큼 자동차가 우리와 밀접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다들 지금 또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라디오를 듣고 계실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하면 정말 이롭지만 때로 사고 발생하면 상당히 힘들어지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아주 괴로워지죠. 때로는 이거 없으면 어디 움직이지 못하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 타고 가다가 사고 당하면 아주 괴롭죠. 사고를 내거나 당하면. 이 교통사고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심하면 사망에도 이루게 되고 경미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김원영 변호사님과 함께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 교통사고의 처리라든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들이 알아볼 바는요. 이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걸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목적지가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쟁 행위, 전투 행위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단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자동차라는 수단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나를 보호하는 수단 또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수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단들이 현재에서는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수단들이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동차 소유주들 되시는 분들 또 아니면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들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보험을 가입해놓으시잖아요. 보험을 가입해놓으시는데 대부분 어떤 보험인지 모르고 뭐인지 모르고 그냥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레커멘트 해주는 대로 거의 대부분 들어놓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게 있고 에이전트들한테 반드시 이거는 꼭 넣어주세요라고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군요. 사실 교통사고는 예고되지 않잖아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데. 네. 이럴 때 지금 김원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험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네. 여기 노르스텍사스에서는 평균 7년에 한 번 정도 사고를 내거나 당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법적으로 어느 신문사에서 달라스 모닝뉴스에서 내놓은 통계였고요. 7년에 한 번은 사고를 내거나 당할 수 있으니까 빈도수가 잦은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잦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좀 들어놓으시면 좋은 게요. 텍사스에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모든 자동차가 반드시 가입돼야 될 그런 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시면 반드시 가입해야 될 보험이 있는데 그걸 라이어빌리티 인슈런스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자동차를 몰면서 보험을 안 든다. 그러면 그게 위법이 되는 건가요? 네. 그건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네. 모든 자동차는 다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가입해야 돼요. 무조건 가입돼 있어야 돼요. 그게 라이어빌리티 인슈런스인데요. 한국말로 한국식 개념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하지만 한국식 개념으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책임보험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많은 분들이 책임보험이라고 얘기하셔서 가장 기본적인 꼭 들어야 하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어떤 성격이냐면요. 내가 자동차를 자동차 소유주나 아니면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잖아요.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사고를 내면 그러면 상대방 운전자가 충분히 다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친 부분을 보상해 주는 그러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내가 아니라 내가 해를 입힌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에 피해자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보상해 주는 그런 보험이 있는데 그걸 라이빌리티 인슈런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장 기본적인 자동차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자동차 보험 행태예요. 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런 경우 내가 가해자가 된 거잖아요. 상대방 피해자를 보상을 해 주는 자동차도 보상해 줘야 되고 피해자가 다쳤으면 그런 부분도 보상해 줘야 되는 게 한도액은 없는 건가요? 네. 자동차 보험을 들 때 라이빌리티 인슈런스를 들면요. 법적으로 퍼스널 인저리에 대해서는 강제로 미니몸액을 정해놨어요. 네. 3만 불이에요. 3만 불. 아. 그렇군요. 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오르기도 하는데요. 대략 한 6년 전까지는 2만 5천 불이었어요. 네. 하지만 대략 한 5, 6년 전에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5, 6년 전에 3만 불로 이게 라이빌리티 인슈런스 액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상대방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이런 경우에 보험회사가 반드시 지급해 줘야 될 미니몸액이 3만 불이라고 보십니다. 맥시몸액이 3만 불이라고 보십니다. 3만 불까지만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준다. 네.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만약에 그게 넘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송을 하셔야 되겠죠. 아. 그러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소송에서 피하게 되면.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보험사회잖아요.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예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단순히 한국식으로만 생각하면 미국에서 적응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들고 있는 게 생명보험 거의 대부분 다 들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 중에서도 여러 가지 피처가 있는데 나중에 좀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본인들을 좀 많이 보호하면서 다니는 그런 그렇게 많이들 하시죠.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도 거의 대부분 다 들어 계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생명보험,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 반드시 들고 계세요. 네. 이 자동차 보험 지금 잠깐 이 라이벌리티 인슈런스에서 들으면 내가 다쳤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안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라이벌리티는 내가 사고를 냈을 때. 냈을 때. 상대방을 보호해 주는 그런 경우만 되는 거군요.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B라는 행인을 쳤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운전을 하던 예를 들어서 엘란트라라고 할까요. 엘란트라가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그러면 그 보험, 예를 들어서 가이코라고 하면 그 보험회사가 B라는 사람에게 지급해 줘야 될 최대의 금액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 A라는 사람이 보험을 가이코에라 들 때는 법적으로 반드시 미니믈으로 들어야 될 금액이 3만 불인 거예요. 하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3만 불 가입돼 있으면 보험회사에서는 맥스로 줘야 될 금액이 3만 불인 거죠. 그렇죠. B라는 사람에게. 그래서 B라는 사람은 만약에 이 자동차 사고로 다쳤으면 가이코라는 보험회사에서는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은 3만 불 밖에 안 되지만 A라는 사람한테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은 3만 불 플러스가 될 수 있는데 하지만 A라는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가이코에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은 맥스로 3만 불이지만 법적으로 강제된 금액이니까 3만 불이지만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빌게이츠였다. 예를 들어서. 억만장자였다. 그렇죠. 억만장자였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빌게이츠가 자동차 보험 3만 불. 라이벌리티 안 들었습니다. 3만 불짜리 들어서 사람이 만약에 B가 거의 반침불소가 됐다. 그런 경우에는 B가 당연히 빌게이츠 가만두지 않겠죠. A라는 사람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소송 들어가는 거고요. 또 A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고 거의 하루 보러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법적으로 강제된 금액 이상의 인셔너스 금액을 라이벌리티를 들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B라는 사람이 입은 많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A라는 사람에게 소송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겠죠. 그렇겠네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영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보험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보험, 책임보험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르겠지만 라이벌리티 인셔런스는 만약에 자기 자산이 많은 분들이 들면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A하고 B라는 예를 들었지만 빌게이츠나 아니면 구글의 창업자 뭐 등등 또 여러분께서 혹시 청취자께서 혹시 자산이 좀 많아서 혹시 나한테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법적으로 강제된 금액은 3만 불이지만 이거를 10만 불, 20만 불, 심지어는 100만 불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보험을 통해서 내 자산을 지키는 것도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라이벌리티 인셔런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다른 어떤 보험들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 보험의 행태고요. 이것만 강제돼 있어요. 법적으로. 나머지는 전부 다 선택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라이벌리티는 법적으로 강제됐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되고 나머지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보험 들어주세요 하면 그냥 다 빼는 수도 있어요. 너무 이제 이렇게 비싸요? 왜 이렇게 비싸요? 하다 보면 보험료 납입하는 것도 굉장히... 네. 보험료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놓고 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들어야 될 것만 오늘 한 번 좀 더 돕아볼게요. 그래서 라이벌리티는 경우에 따라서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니까 금액을 올릴지 낮을지를 한 번 본인들이 결정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보험 미가입자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여기 놀스텍사스, 달라스 또 이렇게 국경을 접한 곳은 보험을 들고 싶어도 못 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보험 미가입 차량이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해보면 다섯 대 중에 한 대는, 심할 때는 네 대 중에 한 대, 네 건 중에 한 건이 보험 미가입 차량인 경우도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10여 년째 지금 로우 프랙티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심지어는 네 건에 한 건 이런 경우가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 보호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피해자가 되더라도 상대방 가해자로부터 받아올 게 없어요. 보상 받을 수가 없겠네요. 네. 그런데 차는 한 거의 20년 됐고요. 상대방 보험 차 보면 에어컨도 안 나온 차인데 굴러가는 게 신기한데 그게 와서 꽝 박아요. 보험도 없고. 네. 나중에 보험증, 보험증이라고 가져오는데 보니까 이미 익스파이더 됐고 끊긴 지 오래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 못 받는 건 물론이지만 상대방도 그만큼 돈이 없으니까 받을 돈이 거의 없겠네요. 뭐 상대방한테, 그렇죠. 상대방 아무리 소송해보세요. 돈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보호를 안 해놓으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벨러티 인셔런스는 기본이지만 옵션으로 들어오는 게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경우도 나를 보호해주세요. 라고 하는 UM이라는 게 있어요. 네. Uninsured Motorist Protection이거든요. 네. UM이라고 혹시 나한테 있나 없나 반드시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네. 지금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 보험이 있으실 텐데 나의 보험에 과연 UM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나. 네. 이거 옵션 사항인데.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너무 싸게 해달라고 하면 이런 거 다 빼요. 에젠트들이. 아. 근데 꼭 있어야 되네요. 네. 꼭 있어야 돼요. 지금 김원영 변호사님 말씀하시기를 20에서 25%의 사고 사건에서 보험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아주 괴로워요. 이거 없으면 나중에. 그래서 UM이 꼭 필요하다. 네. 한번 꼭 체크해보세요 오늘. 네. 그리고 대부분 분들이 또 그냥 부지불식간에 모르시는 게 보험 들어주세요 하면 내가 차를 사고를 내더라도 당연히 내 자동차도 고쳐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라이벌리티만 드시면 그거 안 돼요. 아. 내 차는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 차도 내가 사고를 입은 냈다고 하더라도 차를 고치시려면 콜리전 커버리지를 반드시 드셔야 돼요. 네. 콜리전 커버리지도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네.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렌트도 내가 사고를 내든 당하든 자동차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으로부터 책임 소재 인정받아서 자동차 다시 렌트를 해야 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럼 그 안에는 걸어다닐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는 당장 고치로 들어갔으니까. 당장 고치로 들어갔으니까. 그거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슈어런스에서 렌트도 커버되는지 확인하시고. 그것도 옵션 사항이에요.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또 다른 게 있나요? 네. 그리고 이제 퍼스널 인저리 프로텍션이라는 게 있는데 PIP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상대방으로부터 나중에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상해보험 쪽으로 좀 더 들어놓은 거고.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좀 더 경제적으로 이득을 좀 더 많이 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PIP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도 들어놓으시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옵션이네요. 그거는 상해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김원영 변호사님께서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꼭 확인해야 될 꼭 있어야 될 그 옵션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라이벌리티 인슈런스는 누구나 들어야 되는 거니까 분명히 들고 계실 텐데 오늘 한번 자동차 보험 들고 계신 가운데서 UM, PIP, 콜리전 커버리지, 렌트 들어있는지 좀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요. 이것이 각각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고 리플레이 해보시고요. 이게 나한테 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만 먼저 확인해보셔도 큰 소득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원영 변호사님 오늘도 교통사고 인슈런스에 대한 자세한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